수주가 굉장히 최근에 좋죠. 품질이라든가 납기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지면서 나타나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꾸준하게 이루어진 온 성과다. 하반기 내년으로 가면서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2030년으로 가면서 약 400억 달러 정도. 그러면 50조 원 이상이죠. 미리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커질 것이다. 차세대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주변 분위기는 조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CDMO 사업자 중에서는 전 세계 1위고. 1위입니다. 그렇죠. 이중항체도 2021년부터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 부분도 OO가 가져갈 거거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본다면 제역 바이오 업계 중 가장 큰 종목이잖아요. 여기가 3년 만에 황제주. 황제주라고 한다면 약간 주가 100만 원.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런 단어인 것 같긴 한데 이 황제주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최근에 1조 4천억 원 규모의 계약도 체결을 했고요.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가 또 기대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는 조금씩 거래처를 중국 업체에서 옮기는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시바이오로직스의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보면 솔리드하게 나왔어요. 견주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시바이오로직스의 고객이탈, 지금 당장 고객이탈이라든가 실적이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약간 지금은 관찰되지는 않는데 향후에 있는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이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시앱텍 같은 경우에 같은 생물보안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 업체인데 중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에 영향이 없었어요. 오히려 조금씩 올랐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전년대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들이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혜 이런 것들이 숫자로 당장 확인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확실히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추후 항체 약물이라든가 또 ADC 이런 부분들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향후에 매출과 관련한 그 수주 부분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수주가 굉장히 지금 최근에 좋죠. 과거에도 꾸준했지만 최근 들어오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거는 공장도 증서를 계속 공격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품질이라든가 납기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지면서 나타나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꾸준하게 이루어진 온 성과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하반기부터는 하반기 내년으로 가면서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신공장에서 조금 더 올라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주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과거 실적을 보면 실적하고 주가하고 딱 맞물려 갑니다. 그래서 주가를 예측하기보다는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 성과가 어떨 것이냐를 예측하는 게 그게 바로 주가를 예측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매출액이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더욱더 크게 늘어날 것 같고요. 특히나 ADC 공장을 따로 짓지 않습니까? 이 ADC가 성장성이 대단히 높고 그리고 빅파마들이 가장 핫하게 연구개발하고 있는 그런 모달리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거의 2030년으로 가면서 약 400억 달러 정도 그러면 50조 원 이상이죠. 그 부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리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다이치 상교라든가 지금은 화이자로 인수된 CJ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신약을 지속적으로 받을 단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커질 것이다. 지금 파이프라인만 있는 게 한 180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차세대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냥 ADC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존의 항체 치료제에다가 항체에다 약물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링커 기술과 약물을 같이 합성하는 이런 기술까지도 과거에 보면 삼성이 그런 삼성 관계사들과 같이 자금을 모아서 펀드를 마련해서 미국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아니면 국내 업체들에게도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주 목적이 이런 기술들을 확보하는 겁니다. 향후에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생산할 때 그 기술들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ADC 관련한 그런 기술들도 최근에 많이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술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ADC에 대한 기대감도 내년, 내후년 가면 갈수록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항체 쪽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체도 가면 어느 선에 가면 꺾일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항체가 이중항체, 그 다음에 ADC로 넘어가고 있고 ADC도 끝에 달리는 그런 약물이 다양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중항체 ADC까지 나오면서 이 ADC와 관련한 게 이 항체를 중심으로 하거든요. 지금 항체를 생산하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향후 먹거리들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는 쪽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올해 내년으로 가면서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좋을 것이다. 과거 보면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밸류에이션의 부담을 더 가중시킨 게 바로 우시바이오로직스하고 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탄탄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빅파마 중심이었죠. 그런데 바이오텍 중심인 론자하고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갭이 크게 늘어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견디지 못하고 70만 원대로 내려오게 됐던 거죠. 그런데 우시바이오로직스는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 생물보안법에 따라서. 그런데 론자는 그 반대 수에도 있지만 실적이 최근에 올라오면서 밸류에이션 보면 PER이 40배에 육박하는 쪽으로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도 상당 부분 완화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도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주변 분위기는 조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CDMO 사업자 중에서는 거의 전세계 생산력 기준으로는 1위고. 1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래 예전에 나오셨을 때도 약간 3세대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약간 좀 잘 대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사실 3세대 바이오 의약품이 세포치료제도 있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약간 또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ADC가 잘 치고 들어와서 지금 현재 대세가 ADC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수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중항체도 2021년부터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도 이중항체에 대해서도 아주 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져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의 중심이 이 ADC의 플랫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오랫동안 이 ADC와 관련, ADC의 변형이 많이 나옵니다. ADC는 항체에다가 약물을 붙인 건데 앞에 어떤 항체를 쓸 거냐. 그리고 뒤에는 어떤 약물을 붙일 거냐에 따라서 다양한 변형체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다양해질 수밖에 없네요. 없는 거죠. 시스템 자체가. 시스템. A, B입니다. 가두는 링커인데 A가 F로 되고 E, B가 Z도 되고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ADC에 대한 관심을 향후에 최소한 5년 이상은 계속 가져가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리각헴 바이오라든가 또 ABL 바이오에 대한 관심은 향후에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셀트리온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합병 이벤트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주주들이 많이 호응을 안 했죠. 그래서 이제 무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합병 노이즈가 일단 사라지긴 사라졌는데 이걸 어떻게 보시는 건지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시장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하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그 자체는 굉장히 좋고 나중에 또 주가라든가 또 변할 겁니다. 그 상황에서 주주들한테 다시 물어볼 거고 조건이 조금 더 지금 주주들한테 좋게 간다 그러면 주주들이 승낙을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런 형태로 주주들에게 만약에 물어보는 형태가 된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합병의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오케이 그럼 합병해 줄게 한번 투표해 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그런 주주들의 반응에 의해서 사실 다수결에 의해서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그쪽에 대한 부담은 덜고 이제 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네. 당분간 덜 수 있고 나중에 또 필요하다 그러면 또다시 추진을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접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도 반대하는 주주들이 굉장히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당장 또 질문을 한다 그래서 대답이 바뀔 상황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오히려 실적과 관련해서 잘 지켜봐야 됩니다. 특히 진펜트라에 대한 매출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최근에 마케팅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성과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방약 급여관리하는 업체도 3대 PBM을 확보를 했죠. 따라서 향후에 진펜트라와 관련한 매출을 늘려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은 마련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진펜트라에 갖고 있는 기대감은 대단히 크고요. 향후에는 신약에서 높은 매출을 일으키겠다. 향후 50%는 신약에서 내겠다라는 거고요. 그중에 많은 부분이 진펜트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펜트라의 매출액이 올해 3천억, 내년에 1조원 이렇게 가는지 그래서 결국은 셀트리온이 제시하고 있는 4조 5천억 원까지 그런 그림으로 갈지 아니면 그거보다 못할지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투자이디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밖에 주목할 만한 헬스케어 업계의 투자이디어 있을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 업체들의 임상, 2상, 3상 결과에 대해서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오늘 이야기 나온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ADC입니다. 그리고 ADC가 또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약물 전달체입니다. 그러니까 암의 과거에는 이 항체가 약물로서 사용이 됐고 지금도 약물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항체를 전달체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문제가 됐던 게 좋은 약물이 있어도 이 약물을 제대로 전달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항체는 정확하게 전달하는, 찾아가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항체를 사용해서 단일항체, 그다음에 이중항체를 사용해서 이중항체는 두 개의 타겟으로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약물에서도 다양한 변화, 그다음에 항체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ADC, 그다음에 이중항체 ADC, 그리고 이 약물 쪽에서 변화는 어떤 회사가 올라오냐. 하반기에는 오름테라 뷰틱이라는 회사가 올라옵니다. 이 회사는 이 약물에다가 단백질 분해제를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ADC입니다. ADC인데 약물로써 단백질 분해제를 사용해서 타겟팅하는 그런 세포 안에 있는 그런 단백질들을 분해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암치료제 뿐만 아니라 적응증을 다양하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파마에게 두 번씩이나 기술 수출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이 ADC가 하반기로 가면 다시 오름테라 뷰틱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 ADC를 세 가지를 물질을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오름테라 뷰틱, 그 다음에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를 ADC의 가장 핫한 그런 회사들로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약물이 얼마나 인체 내에서 잘 버티느냐 하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알부민을 결합해서 하는 기술인데요. 환자의 편리성, 그 다음에 치료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낮출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술인데 국내에서는 에이프릴 바이오하고, 그 다음에 퓨처캠이 방사능 의약품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 구조의 우월함은 글로벌 시장에 내놔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업체들은 향후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ADC, 그 다음에 약물 전달체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약물 지속형, 이 두 컨셉을 계속해서 가지고 갈 필요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우리나라 주향 큰 업체들, 그러니까 SK바이오팜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큰 업체들의 주가도 굉장히 모멘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업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공이 지금 좋은 환경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 업체들에게 금리 인하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IES 계좌가 한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개별주 투자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개별주 투자가 좀 무섭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번덕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이 IES 계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긴 한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제약바이오 ETF로 포트폴리오 꾸린다고 하면 어떻게 꾸리면 좋을까요? 삼성 코압트 바이오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원래 ETF를 사시려고 하면 운용 철학이라든가 과거에 어떻게 운용되어 왔는지 최소한 2, 3년간의 트랙 레코드는 보셔야 됩니다. 한 3년 정도를 봐야 되는데 아직 출시가 된 지 얼마 안 됐죠. 우리나라 바이오 ETF의 그런 역사가 일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 3년치 기간에 대한 트랙 레코드를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긴 한데 지켜보면 삼성 코압트 바이오가 그래도 시장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셀렉팅 이런 쪽에서 팔로우업을 잘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엑셀비라는 대형 기업들로 이루어진 엑셀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녀들에게 투자를 해줘도 좋은 ETF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S&P 500보다도 훨씬 더 높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 변동성이 굉장히 작고 그런데 투자 수익률은 장기적인 투자 수익률은 훨씬 더 높습니다. 올해 YTD로 본다고 하더라도 한 10% 이상 수익률이 나고 있어요. 12% 정도 나고 있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 QQQ 같은 경우에도 한 16% 정도 상승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건 8월 한 20일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수익률도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면서 변동성도 낮다 그런 측면. 그다음에 XBI, 바이오텍으로 구성된 XBI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 코압트, 바이오, XLB, XBI. 이 XLB하고 XBI는 나스닥의 상승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국내 바이오 업체들의 환경은 미국 환경하고는 조금 더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업체들의 임상, 후기 임상 그리고 신약이 나오는 단계로 작년 후반기, 올해부터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이오 상황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진행되는 초입 단계에 와 있다. 거기에다가 금리도 인하되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초기 단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이오 투자를 하실 때는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서 투자를 하셔라. 한 종목에 물방하기보다는 적어도 4, 5개 정도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들 종목이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트렌드에 맞는가? 그다음에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기술 수출을 한 적이 있는가? 특히 빅파마의 기술 수출이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시고요. 향후에 임상, 이상, 삼상 단계의 중요한 임상 결과 발표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업체들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현금이 딸리는 회사들은 투자하시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일루션이 되면서 기업 손실, 그다음에 주가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향후에 2년 이상 영구 개발할 돈을 가지고 있는 회사냐? 이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한 4, 5개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그런 대형 종목들도 좋은 환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종목들도 같이 편하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주식들 최근에 무섭게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도 사실 저희가 유튜브 콘텐츠를 다루거나 그다음에 시장 분위기를 봐도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그만큼 너무나 소외된 나머지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하반기부터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가 많이 있고 정말 돈 버는 기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투자 아이디어, 기업들 잘 공부를 해보신다면 정말 다음 대장주를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해진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